저는 행복합니다. 이렇게 이불 속에서 흥민이랑 뒹굴 뒹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.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깨서 더 오래 부비적거릴 수 있었어요. 이게 행복 아니면 뭐 하시겠습니까? 행복합니다. 아이 귀여워. 맹수야. 날아. 왜 왔어? 밥이 없어? 떨려고 왔어? 아가 아가들이 다 먹었어? 안 먹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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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